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황운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을 지냈던 분이죠. 대전광역시의 중국 구도심지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가지고 대단히 석연치 않은 그런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바로 황운화시죠. 경찰 출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문을 쭉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대형사건의 이면에는 선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차게 될 것이냐. 신문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대부분 대형사건들의 이면에 깔린 복선이자 근본 원인은 선거부정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황운화 씨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민주주의적이다. 깡패 잡겠다고 설치되는 검찰. 민주주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황운화 더불음유당 의원이 우리나라 검찰 조직에 대해서 조폭처럼 민주주의적 등을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그래도 최소한 더불음유당처럼 선거 도독질을 안 하는 거죠. 검찰이 선거 도독질을 수사를 안 한 것이 좀 유감스럽지만 특정 정당처럼 표를 도독질하는 짓은 반복해서 하지 않은 거죠. 표를 도독질한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온 깡패 마약사범 소탕에 대해서도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치되는 나라라고 했다. 황운화는 경찰 출신이다. 그런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독서를 퍼부었다. 이런 사람 나이가 지금 한 50대 중반 후반 정도일 겁니다. 살아야 될 세월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천정적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째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한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인 전 원내대표 직접 뭡니까. 청와대 하명의 여러분들 받들어 가지고 송철호 문재인의 여러분들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직접 관여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는지 법이 없는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참 한탄스러운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권을 난폭하게 행사한 대가로 어떤 사람은 쫄지의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치된 나라를 이상국가로 여기거나 아니 검찰이 당연히 깡패도 잡아야죠. 제멋대로 검찰권 행사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이상한 검사가 어쩌다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그들과 같은 라인에 있다는 사람들이 검찰은 물론 정부의 요지까지 꽤 찼습니다. 그래도 황운하처럼 부정선거 가지고 뭡니까 국회의원 되지는 않았잖아요. 황운하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섭섭해하시면 제가 대전 중구에 동 단위별로 몇 표까지 도덕질했는지 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하기에 사람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험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대전 중구에서 오직의 부정선거 를 해 가지고 당선됐으니까 사전투표를 오직의 이름 도덕질 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양반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지만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오늘 레지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국민들의 성향이 확정 편향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게 되면 현실과 유리돼 가지고 나중에 골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아주 망고불빈의 명언이거든요. 인간이 본래 챙겨 먹기로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싶더라도 그런 본능과 본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현실을 오판해 가지고 망하거나 치욕적인 상태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개인에게도 해당하고 국가 전체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레지나님 말씀처럼 국민들의 다수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을 그렇게 계속 고집하는 확정 편향적 그런 성향이 강해지게 되면 결국 미국에 망해 가지고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주 냉정한 그냥 답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황운하 씨가 여러분들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대전광역시 여러분 성적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도덕질이지 사기지. 황운하는 여러분들 17개 대전광역시 중국에서 다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이게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이런 확률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2분의 1의 17성인 거죠. 미래통합당의 이 은근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런 확률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의 17성이지 않습니까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34성이 된 거죠. 2분의 1 34성의 확률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대전 중구에서 여러분들 황운하는 평균값이 7에서 14% 최소 7에서 14%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온 겁니다. 이거 완전히 전산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런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억울하면 내 함께 여러분들 무슨 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면 당신이 동별로 몇 표를 도덕질했는지를 다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몇 표를 도덕질했고 사전투표의 조작을 몇 표를 했고 전체 득표수로 몇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이르면 황운하 씨가 했잖아요. 황운하 씨가 안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선거를 이끌었던 선거 사기범 총책들이 아마 진주치위를 했겠죠.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당락을 결정한 것이 이렇게 선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사기지 이거를 뭡니까 저질러 놓고 국회에서 온갖 종류의 악법을 다 통과시키니까 이게 나라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것을 은폐하고도 나라가 멀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라가 망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선거입니까 이게 투표입니까 이게 사기질이죠. 이런 사기를 친 놈들도 나쁜 놈이지만 이런 사기친 걸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놈들도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뭔가 하니까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도둑놈들이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그 도둑놈들 먹여살리기에 쇠가 빠지 이래 가지고 몸이 세금 내 가지고 먹여살리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냥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러면 선거입니까 그게 뭐 황운하가 말할 자격이 무거인 노 이야기죠. 조용히 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야기 이래가 좀 애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살 겁니까 착하게 살아라이 거짓말 하지 말라이 조작하지 말라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에휴 정말 대한민국은 없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은 없고 대한국사의 민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민자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떤 꼬라지가 된 겁니까 대한조작국이잖아요. 조작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범들과 선거사기범들이 지도자를 선출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다 외면하고 맛집이나 찾고 뭡니까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꼬라지를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앞으로 완전히 골로 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방사이면 그래도 잘만 됩니다. 그렇게 하겠죠. 최상만사가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죠. 행운도 한 번 두 번 정도 있지 계속해서 행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질이죠. 전산을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이현근이 표를 뭡니까 최소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6%에서 최대 13%를 도독질해가지고 황운함께 더해준 거 아닙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짓을 누가 했습니까 더블 민주당이 했을 거 아니에요 더블 민주당의 여러분들 총선 누가 4.15 총선 누가 여러분들 이끌었습니까 누가 진두지휘했습니까 양정철이 했습니까 이건영이 했습니까 그 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정철이라면 이건영 씨가 특별한 일을 했죠 외부로 알려진 것은 전략개혁위원장이고 전민주연구원 원장이니까 큰일을 했지만 그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찬이니 윤호중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왔는데 2024년 총선에 이기겠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대가리가 똥만 다 차 있는 모양이에요 대가리가 내가 험한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대가리가 지금 머리라는 용어를 쓰기가 힘든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겠다 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겠다 인류국가가 되겠다 참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서가연님이 더 이상 응원하지 마십시오 이거 응원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병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병우 나라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의 나라고 부정성은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응원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신념과 행동뿐입니다 방관자들만 여러분들도 우후죽순처럼 이런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어려움이 안 차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